오늘은 539쪽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원가회계 했었죠. 원가 계산하는 법, 제로비, 노무비, 경비 합산. 오늘은 원가하고는 약간 다르죠. 이것은 관리 파트, 관리 해결을 합니다. 관리 부분, 여기선 첫째, 표준 원가계산. 두 번째는 전부 또는 직접 원가계산. 그리고 세 번째는 손익분기점 분석. 그 다음 네 번째는 기타 등등 이런 겁니다. 표준 원가 전부와 직접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 기타. 먼저 이것부터 해 볼게요. 표준 원가계산. 이 부분은 교재 539쪽. 539쪽입니다. 찾았죠. 오늘 왜 친구 안 왔어요 같이. 이게 더 바쁘지. 연말이라서 바쁘겠다. 표준. 우리가 이제 표준이 있죠. 표준. 표준이 뭐죠. 표준. 알죠. 그렇죠. 표준. 요거 하나 만드는데 표준. 예를 들어 천 원 들어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런 분필 하나 만드는데. 백 원 할게요. 백 원 너무 적습니까. 천 원 할까. 천 원 들어간다. 그렇죠. 천 원 들어간다. 천 원 들어간다. 우리 공장에서 실제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요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겠죠. 그렇죠. 표준치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 해보니까 천 삼백 원 들어갔더라. 우리가 해봤죠. 그죠. 요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해보기 위해서 실제 해보니까 천 삼백 원 들어가더라. 그건 차이가 생겼다. 얼마가 생겼죠. 삼백. 자 표준이 천 원인데 요거 하나 만들고 천 원 들어가는데 실제 만들어 만들어 보니까 천 삼백 원 들어갔답니다.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합니까 분리합니까 분리하지. 맞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세요 표준이 천 원인데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실제 천 삼백 원 들어갔더라.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입니까 분리입니까 분리하죠. 많이들 하잖아 분리. 요게 분리한 차이다. 알겠죠. 그죠. 실제가 크면은 뭐 분리 실제가 작으면 유리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요거 요게 주어집니다. 요거 알아보는 게 시험 문제 문제 알겠죠. 유리냐 분리냐 표준과 실제 항상 요리를 생각하세요. 실제가 크면은 뭐다 분리 실제가 작으면 유리 알았죠. 이제 보면 안됩니다. 그럼 이제 분리한 차이가 생겼다 그죠. 왜 분리한 차이가 생겼는지 왜 실제가 많이 들어갔는지 우리는 이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원인 분석 표준보다 실제가 왜 많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요 원인을 분석해서 실제가 많이 들어간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해소해야 되겠죠. 회수함으로써 요 원가를 절감할 수 있죠. 그죠 원가 절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말하면은 구조조정도 하고 일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사람을 줄여야 되잖아 월급을 낮추던가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원가 절감한다 원가 절감 아시죠 원가를 관리한다 원가를 통제한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원가 절감 그러면 자 보세요. 원가를 절감하는 것은 종업원들이 합니까 사장 입장에서 하는 겁니까 사장 입장에서 하는 게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자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무슨 회계다 관리 회계를 하는 겁니다. 이래죠. 아 관리 파트구나. 여기서는 원가 계산은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이 계산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가 이미 주어진다 이 계산은 굉장히 어렵죠.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표준은 주어집니다. 여기 주어진다 이거 주어지면 우리는 이거 알아보면 된다 그죠. 분리냐 유리냐 우리가 이제 기본을 딱 세웠다 그죠. 지금부터 이제 알아본다 이거 알겠죠. 그럼 이제 아 그럼 알았다. 이제 원가 계산할 때 원가 자료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로비, 농업이, 경비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로비, 농업이, 경비를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직접 제로비도 직접 뭐라 했죠. 농업비. 이렇게 구분했죠. 그렇죠. 또 뭐 했었죠. 제조, 간접비. 이렇게. 예. 직접 제로비와 농업비다. 제로비 차이. 그럼 제로비는 그러면은 표준 제로비와 실제 제로비 차이. 농업비도 표준 노무비와 직접 노무비의 차이가 유리 분리되겠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제로비 차이를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나누어서. 그렇죠. 이것도 나누어 줍니다. 제로비는 제로비 1개 100원짜리 50개를 사용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드는데 나사 같은 게 있잖아. 그렇죠. 1개 100원 하는데 50개를 사용했다. 그럼 제로비 얼마 들어갔죠. 5천원 들어갔잖아. 그렇죠. 5천원. 곱한 거잖아. 이게 뭐죠. 단가. 한 개당 가격이잖아. 그렇죠. 가격. 이거는 뭐죠. 수량. 수량이죠. 우리가 제로비를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 가격과 수는 구분합니다.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 따로따로 알겠죠. 그러면 표준 가격과 실제 가격 또 표준 수량과 실제 수량. 만약에 표준이 80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100개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죠. 분리. 만약에 수량이 60개인데 50개 들어갔다. 표준이 6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50개 들어갔다. 요리. 알겠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걸 구분한다. 그죠. 무슨 차이와. 무슨 차이.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와. 알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격 차이와 수량 차.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했고. 노무비는 마찬가지. 우리가 월급 일한다. 그죠. 일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시급. 한 시간에 임금. 이게 이제 우리가 그죠. 최저임금 나오잖아요. 그죠. 한 시간에 만약에 8000원 받는다. 나는 시간당 시급이 8000원이다. 이달에 내가 작업을 100시간 작업했다. 이달에 월급 받을 돈 얼마죠. 80만원. 그죠. 요게 뭐죠. 시간당 8000원. 요게 시급이잖아요. 시급은 앞으로 임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임율. 시간당 시급에 임율을 합니다. 여기서 임율. 요게 뭐죠.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럼 만약에 한 시간에 표준이 7000원인데 나는 8000원 줬다면 무슨 차이. 분리. 그죠. 그럼 만약에 시간이 노무비 작업 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이건 원래는 110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는 100시간 소요되었다. 그럼 뭐죠. 유리. 알겠죠. 요거는 분리. 이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분리. 요거는 여기 적게 들어갔으니까 유리.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임율 차이와 시간 차이. 아셨죠. 그러면 노무비는 어떤 차이다. 임율 차이. 그죠. 또 무슨 차이. 시간 차이. 아 네 개를 구분했구나. 네 개. 알았죠. 네 개를 잘 보세요. 요거 앞뒀다. 앞뒀. 기억하세요. 알겠죠. 가수가 임신했다. 기억할 때 노래 부르는 가수 있잖아. 가수가 임신했다. 할 때 띠마디잖아.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입률 차이. 시간 차이. 네 개. 알겠죠. 네 개. 가수 임신. 네 개. 가수 임신. 자 그럼 우리가. 요거는 할 필요 없으면. 여기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고. 지금 할 필요 없는데. 요거는. 해교에서는 크게 잘 출제를 안 합니다. 여기서 다 출제하니까. 그러면은. 자 이제 보세요.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라고 그랬는데. 입률 차이와 시간 차이다. 그죠. 요 차이라는 것은. 뭐와 뭐의 차이다. 그랬죠. 표준과 실제. 그럼 가격 차이라는 것은. 무슨 가격. 무슨 가격. 표준 가격. 또 실제 가격. 그 차이다. 그죠. 안 되잖아. 그럼 수량 차이는 무슨 차이. 시작.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그렇죠. 요거는. 수량 차이는.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그죠. 입률 차이는 뭐. 시작. 다 같이 시작. 표준 입률. 마이너스. 실제 입률. 그렇지. 시간 차이는. 시작. 표준 시간. 마이너스.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알았다. 이건 알겠죠. 지금까지.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요 표준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가 나왔다. 그죠. 차이인데. 그러면은 전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격 차이에다가 수량을 곱하면은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반대로. 요 수량 차이에다가는 반대로 뭘 곱하고. 가격을 곱하고. 반대로. 입률 차이는 뭘 곱하고. 시간. 시간. 맞죠. 그죠. 요게는 뭘 곱하고. 입률. 요렇게 곱하면 그 금액이 나오잖아. 노무비가. 그죠. 차이 금액이. 그리고 이제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앞에 요. 앞에 요. 실표. 실표. 다시. 실표. 실표. 요거는 실제. 요거는 표준. 실제 표준. 예. 끝났습니다. 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식을 네 개를 만들었는데 이건 암기할 필요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 만들만 돼요. 이거나. 그죠. 뭐 만들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가수 임신하고 나서 표준 가격. 실제 가격. 그죠. 표준 수량. 실제 가격. 하고 나면은 반대로 요거는 가격 곱하고 수량 곱했다. 그죠. 요거는 시간. 임율이고. 요거는 뭐 하면 된다. 실표. 실표. 알겠죠. 이제 만들었다. 그죠. 이제 만드는 것은 됐다. 그죠. 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죠. 표준 가격이 100원이다. 실제 가격은 80원이다. 실제 수량이 만약에 30개다. 그러면 가격 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4개 중에서 3개 주어지고 하나 물어보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항상 4개 중에서 3개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주어졌다. 그죠. 요거 물어봤다. 요거 차이 얼마. 20. 꼼 얼마. 600. 600이지. 그죠. 600 맞죠. 600인데 유리입니까 분리입니까. 실제가 적잖아. 적으면 뭐요. 적으면. 허허이. 요거 포밋 사세요. 요게 적으면 뭐라고 그랬죠. 유리. 크면 분리. 알겠지. 처음 하니까 헷갈리잖아. 그죠. 요거는 실제가 많이들 같다. 분리. 요거 비교해. 요거 비교해. 요게 적잖아. 뭐죠. 요리. 요리. 600은 유리안 차려. 이 답입니다. 알겠죠. 그게 시간 뭔지라니까 이렇게. 알았죠. 더 보세요. 만약에 표준 수량은 25개다. 실제 수량은 30개다. 알았죠. 그리고 표준 가격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150이다. 100이다. 100이라 할께요.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수량 차이가 얼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25에다가 30을 보면 마이너스 오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절대치. 문제가 이게 앞에 나와도 식은 관계없다. 똑같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면 안됩니다. 알겠죠? 차이가 얼마? 5다. 그죠? 5에다가 100을 보면 얼마죠? 500. 수량 차이는 500이 나왔는데 여기 500인데 표준과 실제를 비교해서 실제가 크다. 여기 크니까 무슨 차이? 분리. 다 있습니다. 그죠? 알았죠? 그럼 제로비 차이는 가격 차이가 600은 유리한 차이고 수량 차이가 500은 불리한 차이라면 총 제로비 차이는 얼마일까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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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하면 얼마? 600 유리와 500 분리를 더하면 얼마죠? 100은 유리. 그렇지. 그죠? 상의해야죠. 100은 유리한 차이다. 그죠? 100은 유리. 알았죠? 자 이번 입률 차이를 그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표준 입률은 500은이다. 실제 입률은 470은이다. 실제 시간은 40시간이다. 주어졌다. 입률 차이 얼마고 물섭니다. 입률 차이 얼마죠? 응? 여기 지금 얼마? 30이죠. 얼마? 1200이지. 1200인데 표준과 실제에서 실제가 작으니까 무슨 차이? 유리. 유리한 차이다. 그죠? 자 이거 그대로 찍을게요. 여기에 표준 입률 500은 그대로 주어지고 실제 시간은 40시간. 표준 시간은 36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시간 차이 얼마고? 네? 여기 지금 차이가 4가 나왔잖아. 마이너스 4이고 결제치니까 4에다가 500이면 얼마? 2000이죠. 2000. 알았죠? 실제가 크다. 뭐죠? 분리. 분리. 그러면 1200은 유리와 2000은 분리면 총 얼마? 800은 분리한 차이. 그죠? 끝났습니다. 차이본서. 이게 시험 문제다. 알겠죠? 이게 표준 문과 계산입니다. 그럼 이것도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거 주어지고 이거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죠? 네 개 중에 세 개 나오면 하나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이때 이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600이잖아. 그죠? 이 갈로 진짜 보세요. 이 갈로에서 30을 곱하니까 600이 나왔다. 그죠? 이건 얼마? 나눠주면 되잖아. 20. 이거 차이 20이죠? 이거 차이 20이라는 것은 이 X는 이거보다 20이 클 수도 있고 또 20이 작을 수도 있죠? 이걸 봐야 되지. 유리잖아. 유리는 실제가 작아야죠. 이게 작다는 요즘 커야 되지. 답은 얼마? 100. 두 번째. 두 번째. 이거. 이 갈로에서 100을 곱하니까 500이다. 이걸 얼마? 5. 이거 차이가 5라는 것은 X는 이 숫자보다 5가 클 수 있다. 그죠? 크면 30이잖아. 그죠? 5가 적으면 20이죠? 이게 뭐죠? 분리. 분리라는 것은 실제가 크다. 커야 되잖아. 답. 이거는 이게 차이가 30이니까 바로 20이 나왔다. 1200이 나왔으니까 X는 얼마? 이게 30이니까. 나눠주면 얼마? 40. 바로 나오잖아. 그죠? 이거는 얼마에다가 500을 곱하니까 2000이다. 이걸 얼마? 40. 어쩌나? 40이 아니라 4지. 4. 그죠? 4. 그럼 이 X는 이거보다 4가 클 수 있다. 그죠? 4가 크면 44이고 4가 적으면 36이잖아. 이게 뭐죠? 분리잖아. 분리는 실제가 커야 돼. 이게 커야 되니까 답은 얼마? 이게 표준공과 계산.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요래 하는 거. 이게 표준공과 계산. 이제 이거는 제로비 차이와 노무비 차이다. 그죠? 해서 가수가 임신했다 하고 나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그죠? 문제가 나오면은 가격 차이 수량 차이 해서 내가 식을 암기할 필요 없다. 그죠? 암기하면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죠? 암기하지 마시고 문제가 나오면 식을 만드세요. 그러면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책을 봅니다. 545쪽. 545쪽에 2번 문제. 2번 찾았습니다. 2번 찾았죠?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표준공과 계산자들을 사용하고 있다. 노무비의 내역이 다음과 같다. 실제 작업시간은 몇 시간인가? 묻고 있습니다. 박수에 보니까 표준임률은 시간당 60원이고 실제임률은 시간당 60원이고 실제 생산에 허용된 표준 시간은 1500시간이고 시간 차이가 불리한 차이가 6000원이다. 그죠? 시간 차이 여기 나왔죠? 이 시간 차이는 다른 말로 노무비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량 차이 있죠? 이것도 다른 말로 우리는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능률 차이다. 그럼 지금 문제 2번 문제에서 힌트가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주어졌죠? 시간 차이가 주어졌다.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 이거 대입한다. 알았죠? 그 보니까 6000원은 불리한 차이다. 불리한 차이가 6000원이다. 주어졌고. 그죠? 대입합니다. 시험 만들어놨다. 표준 시간 찾아보세요. 몇 시간이죠? 몇 시간? 1500시간. 주어졌죠? 마이너스 실제 시간 구해보세요. x. 여기다가 곱하기 표준 입률 찾아보세요. 표준율 얼마? 60. 구하면 되겠네. 자 보세요. 이 관로에서 60을 곱하니까 600 나왔다. 이거 얼마? 100. 100이잖아. 100에다가 65 맞지? 이 차이가 100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은 이 숫자보다 100이 클 수도 있고 잘 수 있잖아. 100이 크면 얼마? 1600. 적으면 1400. 이게 뭐죠? 분리. 분리에는 실제가 커야지. 커야 해. 답 얼마? 1600. 답 1600이잖아. 1번. 정답이네. 그죠? 답 1번.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죠? 하나도 해볼게요. 9번 한번 해보세요. 9번. 9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 노무비 자료 다음과 같다. 표준 노무비 얼마고? 그죠? 박스를 보세요. 실제 시간. 실제 노무비 임률 나와 있고 임률 차이가 나왔네. 유리한 차이가 60만 원. 이게 임률 차이가 60만 원. 유리한 차이다. 임률 차이가. 주어졌고. 대입합니다. 자. 표준 임률이 얼마죠? 구하라고 그랬잖아. 엑스. 구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실제 미래 얼마죠? 얼마 나왔습니까? 읽으세요. 750 나와 있네. 그죠? 다음에 이거 뭐죠? 실제 시간 찾아보세요. 실제 시간 몇 시간? 응? 2만. 끝났네. 다 한번 찾으면 되겠다. 그죠? 이 갈로. 이 갈로에서 2만을 곱하니까 60만 나왔다. 이거 얼마? 30. 30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와 이거 차이가 30이라는 것은 이게 30이 클 수 있다. 그죠? 크면 얼마? 780. 30이 적으면 얼마? 720이잖아. 무슨 차이? 유리. 유리는 실제가? 이게 작아야 되죠? 그렇죠? 답은 얼마? 780. 그렇지. 답 780. 알았죠? 네. 그럼 제가 지금 문제. 여덟 문제를 했습니다. 그죠? 여덟 문제. 연속해 봤잖아. 그죠? 됐어. 이게 차이 분석.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가 안 가려면 말씀하시고. 다 알겠죠. 그죠? 차이 분석. 이러다. 노래하는 거다. 식 만드는 거 만졌다. 여러분들 체크하면 된다. 그죠? 가수 임신 해가지고. 아시겠죠? 이제 표준 원가는 이렇게 정리가 끝났다. 이제 복숭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두 번째는 요거 요거. 요거는 끝났다. 그죠? 앞으로 돌아가야 되면 앞부분에 제가 순서를 바꿨으니까 관계 없잖아. 그죠? 앞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표준 원가는 우리 교재 529쪽입니다. 아 표준 아니고 전부와 직접. 529쪽. 529쪽이네요. 그죠?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다른 말로 변동과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원가. 그죠? 이것도 원가 계산이니까. 원가 요소는 이러고 하죠. 그죠? 원가 요소는. 이 관리에 나오면. 이게 이게 나옵니다. 원가.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죠? 직접 제로비 노무. 즉 제조 간접이잖아. 그죠? 이게 이제 직접 경비. 그리고 뭐가 있죠? 제조 간접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제로비 노무. 경비인데. 그런데 이제 이 관리 부분에 오면은. 이 부분에 오면은. 우리 원가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경비는. 거의 안 내죠. 그죠? 경비는 거의 없다 보니까. 경비는 대부분 간접 경비입니다. 간접 경비. 원가에서 요거다. 그죠? 방금 우리 했잖아요. 표준 원가 계산. 다시 보세요. 요 부분에서는 원래 요거 차이 세 갠데. 요거는 회계 학교수처로 나오니까. 회계 올려서는 안됩니다. 시험에 거의. 요거 뺐고. 알겠죠? 원래 있는데. 요 부분에서는 요렇게 하잖아요. 요건데. 요걸 나눠 버려요. 요거 요거. 요거 어떻게 나오느냐. 요런 식으로. 변동 제조 간접 비와 고정 제조 간접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봐서는. 원가 요소가. 그래서. 다시 적어볼게요. 직접 제로비. 전부와 직접에 오면은.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해 줘요. 이렇게 해 줘요. 이렇게 해 줘요. 제조 간접비 나누어 가지고. 변동 비와. 요거는 떼 버리고. 알겠죠? 네 개로 구분합니다. 네 개로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무슨 소린지. 그죠? 변동 고정 간접비하고. 제조 간접비하고. 고정 저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야 되잖아. 네. 내가 지난 시간에 요런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세요. 요런 그림 그렸죠.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거. 옷 몇 가지. 요거 옷 만들고 또 뭐 만든다 그랬죠. 뭐 세 가지 만들었잖아. 그죠. 요게 뭐죠. 전기. 전기. 요거는. 수도. 그리고 이 건물에 뭐가 있다. 집세. 그죠. 또 이 건물에 보험료. 뭐 등등 있죠. 그죠. 요런 그림 그렸었죠. 요런 그림 그렸었죠. 요거 전기 요금. 요거 수도 요금. 집세 보험이었잖아. 그죠. 자. 요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간 거는 직접비입니다. 요런 걸 묶어서 뭐라고 하죠. 간접비죠. 이게 간접비입니다. 간접비. 알겠죠. 이게 뭐 간접비잖아. 이런 게 간접비다. 간접비. 그런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은 매월 금액이 똑같습니까. 매월 다릅니까. 다르겠지. 이거죠. 전기 요금 매일 똑같이 안 나오잖아. 금액이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죠. 요거 변동비라 합니다. 집세는 매월 똑같죠. 고정비라 합니다. 고정비. 알았죠. 내가 물건을 100개를 만들던 200개를 만들던 집세는 똑같잖아. 고정비. 이걸 100개 만들어서 밤샘에 했다. 이것도 많이 나오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작업을 양에 따라서 이게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 이런 거는 변동제조간접비. 이걸 뭐라고 한다. 고정제조간접비. 이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걸 무슨 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 이거는 고정제조간접비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 이거 전부를 다 제조원가로 보는 게 맞잖아. 그걸 전부원가계산을 합니다. 전부원가계산. 이거는 빼고 빼고 이것만 원가로 보는 걸 직접 원가계산을 합니다.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죠.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가 전부를 더한 게 이게 제조원가인데 보세요. 이걸 전부를 제조로 보는 원가로 보는 건 전부원가계산. 여기까지만 원가로 보는 건 뭐다. 직접원가계산. 알았죠. 이거는 비용으로 빼버립니다. 비용처리. 이때는 비용처리 해버리죠. 그래서 이건 직접비. 직접비. 이걸 또 다른 말로 직접비를 합니다. 직접비. 그래서 직접원가계산. 또는 금액이 변동되니까 변동. 이것도 다른 말로 변동이라 하기도 합니다.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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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변동원가계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 직접제로비와 노무비와 변동제조관접비와 고정제조관접비는 전부를 제조로 보는 건 무슨 원가. 전부원가. 이걸 빼버리고 여기까지만 원가로 보는 건 무슨 원가. 직접원가. 이거 하나만 알맞아요. 이거.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는 묶어서. 이거. 이건 원가로 본다. 변동비와 고정비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말 뜻을 아시겠다. 그렇죠. 알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래 나왔다. 직접 제로비가 백만 원 발생되었다. 직접 노무비가 60만 원 발생되었고 변동제조관접비가 40만 원 발생되었고 고정제조관접비가 30만 원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에 여기에 한 달간 이 돈이 들어갔는데 이 한 달 동안 물건을 만드는 것 몇 개를 만들었느냐. 천 개를 만들었다가 이 중에서 물건을 몇 개를 팔았느냐. 700개를 팔았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럼 이때 이 조건 하에.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죠. 전부 원가 계산을 했을 경우에 제조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부 원가 계산을 했을 때는 제조 원가 얼마고. 직접 원가 계산을 했을 때는 제조 원가 얼마고. 또 그러면 이번에는 한 개당 제조 단가가 얼마고.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고. 그럼 전부와 직접의 이익의 차이가 얼마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방금 했던 거 생각하세요. 전부에 대한 제조 원가는 이거 다 담아 되죠. 저거 보면 되잖아. 그렇죠. 다 담아 얼마죠. 얼마. 230만 원. 그렇죠. 직접은 여기까지만 담아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얼마. 200만 원. 맞죠. 제조 원가. 맞죠. 단가를 물었다. 몇 개 만들었죠. 천 개. 천 개 만들었잖아. 한 개 얼마. 230만 원인데 천 개 만들었으니까 한 개 단가 얼마. 천 개 만들었으니까 천 띄고 나면 얼마. 2300원. 2300원. 맞죠. 이 때는 단가 얼마. 천 띄고 나면 얼마. 2000원. 한 개. 그렇죠. 한 개. 2300원. 왜 나오는지 알겠죠. 2000원. 알겠죠. 천 개 만들었다가 700개 팔았다. 몇 개 남아 있죠. 300개 남았죠. 한 개 얼마짜리가. 63만 원짜리. 그럼 얼마 남았죠. 300개 남아 있잖아. 한 개 2300원짜리 얼마. 69만 원. 한 개 2000원짜리가. 300개 남아 있다. 얼마. 60만 원. 60만 원. 기말이 크면 이익이 크다. 그랬잖아. 기말의 차이와 이익이 항상 같아 집니다. 알겠죠. 기말이 여기 크죠. 여기 크잖아. 여기 크죠. 이익도 크다. 알았죠. 기말이 크면 이익도 크다. 항상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얼마가 크죠. 9만 원 크다. 전부가 9만 원 크다. 네.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직접이다. 물어볼 수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물어보는 거. 제조 원가. 제조 단가. 기말. 이익의 차이. 주어진다. 여기 딱 주어지고. 이 문제 하나만 딱 이해하면 간단하잖아. 전부가 직접. 그죠. 뭐 어려울 거 없고. 항상 이렇게 주어집니다. 원가 요소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판매갈비 나왔다. 그런 거는 제외. 알았죠. 그런데 만약에 요걸 물어본다고 요걸 물어보는 이걸 바로 물어보면 이걸 물어보면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을 몇 번 해야 되죠. 이거 세 번 세 번 여섯 번 해야 되잖아. 이걸 바로 우리가 바로 구하는 방법이 없느냐.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바로 구할 때가. 어떻게 구하느냐. 이래 구합니다. 이익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이것 때문에 생기잖아. 그죠. 이게 원가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잖아. 그죠. 그래서 고정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의 중에서. 이 중에서 생산량 분에.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뺀 것. 재고가 남아 있는 것만큼 이 차이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이게 바로 자 보세요. 고정 제조 간접비가 얼마죠. 30만원 나와 있잖아요. 30만원에다가 곱하기엔 생산량 몇 개. 1000개. 1000개. 판매량 몇 개. 700개. 1000분의 300. 그죠. 30만원 곱하기 1000분의 300만 얼마 나오죠. 9만원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생산량이 이것보다 크면은 이것이 전부가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이 크면 전부가 크다. 뭐 같다. 맞지 않아요. 그죠. 항상 이 생산량이 크면은 전부가 크다. 알았죠.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크면은 판매량이 크면은 이것은 직접이 크다. 반대가 되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거의 아닙니다. 아무도 나온 적이 없고 항상 이것이 큰 경우가 나온다. 전부가 크니까 항상 이것이 생산량이 항상 큰 게 나온다. 알겠죠. 그럼 직접이 큰 경우는 언제냐. 이것이 크다는 것은 1000개를 만들었다가 1000이백 개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1000개를 만들어도 1000이백 개 팔 수 있습니까? 1000개 만들어도 1000이백 개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지난달에서 넘어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 재고가. 그렇죠. 이월 성공 있어야 되겠지. 이월 성공 있다는 것은 기초가 있으니까 기말의 기초는 반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직접이 커져버립니다. 이 경우는 안 나오니까 여기 크다. 알았죠. 전부가 크다 하면 됩니다. 이익의 차이를 물어보면 고정 간접비에다가 생생판 알았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우리가 전부와 직접입니다. 됐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보세요. 이거. 이걸 우리는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변동비라. 변동비. 이건 고정비. 이걸 우리가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개를 묶어서 변동비다. 이걸 우리가 고정비다. 이렇게 변동비와 고정비 원가 요소를 여기 보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죠. 변동비와 고정비다. 이렇게.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어떠냐 하면 보세요. 뭐냐 하면 이 변동비라는 것은 순수한 물건의 원가다. 내가 만약에 이 분필지우기를 하나를 만드는데 이게 원가가 얼마 들어가느냐 500원 들어간다. 이게 변동비라는 겁니다. 변동비. 쉽게 말해서 알겠죠. 이게 뭐냐. 집세 같은 거. 집세. 이거는 물건에 대한 원가 이건 집세. 집세. 알겠죠. 집세가 300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죠. 800원 들어간다. 이게 다시 우리가 이제 원가 원가 요소를 줄여가지고 이걸 묶어서 이걸 묶어서 머선비 머선비 변동비 이걸 뭐라고 고정비를 하기도 한다. 알았죠. 이거 세 개로 묶어서 머선비 변동비 이걸 밑에 뭐라고 고정비 변동비 하면은 순수한 물건의 원가 알겠죠. 그런 생각하세요. 이 물건의 원가 여기 천 있잖아. 천. 천이라든지 고무 같은 게 뭐죠. 이런 원가가 변동비를 하고 이게 뭐냐. 집세 같은 거. 집세. 집세. 알았죠. 고정비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변동비가 800원. 500원. 고정비가 3년 더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물건을 만드는데 원가가 모두 800원 맞죠. 800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공장 가동률이 몇 프로냐. 우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느냐 70%밖에 가동 못하고 있다. 70%다. 가동이 70% 물량이 없어서 100% 가동 안하고 70% 가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때 이때 주문이 들어왔다. 이 30%를 더 만들 수 있는 주문이 들어왔다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내보고 600원에 만들어 주세요 이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00원에 600원에 지금 물건이 얼마짜리죠. 800원짜리잖아. 800원짜리를 600원에 만들어 주면 내가 손해보잖아. 그렇죠. 손해보죠.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장 입장에서는 이 집세는 공장을 70% 가동하나 100% 가동하나 이거 어차피 더 가는 거잖아. 이것만 딱 보고 봅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여기 많잖아. 100은 남죠. 이것은 이익이 남으니까 이런 주문은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것보다는 적지만 이것이 어차피 더 가는 거잖아. 어차피 고생비는 집세는 어차피 더 가는 거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판단하잖아요. 이걸 보고 어 이것보다 높으니까 주문을 받아들입니다. 수락. 이것보다 내려가면 거절해야 되지. 그것은 무조건 손해보니까 안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밑지고 판단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이것 이하는 안팔다. 항상. 이것 이하는 팔지만 이것 이하는 대면 안 되잖아. 물건의 원가 이하 떨어지면 팔어도 손해보는데 떨리할 때는 몰라도 그 외에는 절대 안팁니다. 이것은 일을 할 수 없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어차피 이것은 나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건 누가 하죠. 종업원이 합니까. 사장이 하는 겁니까. 사장이. 관리청을 사잖아. 그리고 관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자 보세요. 이 원가를 전부 원가 이 원가 계산을 뭐라 한다. 변동원가 직접 원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이때 이게 필요하다. 이게 무슨 원가 계산이다. 직접 원가 계산 다른 말로 변동원가 계산 직접 변동의 필요성을 알겠죠. 그죠. 우리가 외부에 할 때는 외부에 갈 때는 이걸 기준에서 합니다. 손해받다 가죠. 절대 이익받다 안 갑니다. 그렇죠. 손해받다 하고 하고 실제는 이거 가지고 판단. 이때 필요한 게 변동원가 계산 직접 원가 계산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뺀 거 있잖아요. 변동비를 뺀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계이익이 한계 한계 이걸 우리가 여기서는 공헌이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공헌이익 공헌 알았죠. 여기다가 이제 비로소 고정비까지 빼버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실제 이익이 되겠지. 그렇죠. 이게 순수한 이익이다. 만약에 매출이익이 100원입니다. 변동비가 60원이다. 공헌이익은 얼마 되죠. 40원. 만약에 고정비가 30원이랍니다. 이익은 얼마? 40원. 알았죠. 매출에 대한 변동비율 변동비율 매출에 대한 공헌이익 40% 공헌이익률 매출에 대한 고정비율 고정비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동비율은 60% 공헌이익률은 40%다. 이거 두개는 항상 몇% 된다. 더하면 몇%? 100% 그렇죠. 100% 이 이익이 이 이익이 제로 이익이 0 0이 된다. 이게 뭐죠. 뭐죠. 본전이잖아. 본전. 이익이 없는게 본전입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손익분기점이다. 손익분기점. 우리가 손익분기점 하는 말이에요. 본전. 본전. 알겠죠. 본전이다. 이게 본전. 이익이 없는 상태가 본전이다. 자 보세요. 이게 본전 되기 위해서는 제로 되기 위해서는 이익이 얼마 되어야 여기 제로 되죠. 40원 되어야 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익분기점 본전이 되기 위해서는 공헌이익과 고정비 항상 어떻게 된다. 같아지지. 여기 같을 때 제로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 이 말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문제에서 그렇죠. 문제에서 공헌이익률이 만약에 40% 주어졌다. 공헌이익률이 40%다. 손익분기점이라면 고정비도 몇 프로? 40% 같아진다. 공헌이익률이 40%면 고정비율도 몇 프로? 40% 그러면 공헌이익률이 40%면 고정비율은 40%면 변동비율은 몇 프로? 60% 60% 공헌이익과 고정비율은 같고 이거 두개는 항상 몇 프로? 100% 알았죠. 이거 하나 만약에 문제 한번 보세요. 교제 한번 봅니다. 533쪽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영업을 개시한 자로다. 이때 직접 원가계산과 전부 원가계산 중에서 이익을 어느 방식이 어느 만큼 높게 계산되는가 이익의 차이를 붙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익의 차이는 여기 대입하죠. 고정과 안절배 곱하기 생생파로 바로 대입합니다. 권유가 제도를 찾아볼까요? 얼마 나와 있죠? 250만원 그대로 대입합니다. 생산량 몇 개입니까? 몇 개 나왔죠? 문제에서 찾으세요. 생산량 몇 개? 없습니까? 제품 재수 나와있잖아요. 만개 만드는 거. 만개 맞죠? 만개분에 만개 판배량 몇 개입니까? 9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만 분의 천. 10분의 1이네. 이거 10분의 얼마? 25만원. 전부가 크다. 전부가 25만원 크다. 정답 1번. 그게 답입니다. 알았죠? 6번. 6번 한번 해보세요. 6번 해보세요. 6번. 마찬가지죠? 전부와 직접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면 물어섭니다. 차이니까. 고정제도 간접이 찾아보세요. 얼마 나와있죠? 4만원. 바로 대입합니다. 고정 간접이 4만원이잖아요. 그죠? 4만원 곱하기 생생판. 생산량 몇 개죠? 2만개. 2만개 분의 2만개. 판배량 몇 개? 1만6천개. 여기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2만 분의 4천. 5분의 1이네. 얼마? 8천 맞죠? 전부가 크다. 전부가 8천 크다. 알았죠? 전부가 8천 크다. 답 1번이네. 4번 풀어봅니다. 4번. 4번 문제. 그 왼쪽에 4번. 예산은 천 개를 만들어서 700개를 팔았다. 다음과 다음. 전부와 직접에서 단위당제 단가. 단위당제 단가라는 단가를 말해요. 단가 얼마고? 단가. 단가. 그럼 일단 우리가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그게 보면 제조 원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 다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얘기해서. 제조 원가 한번 구해볼게요. 전부의 제조 원가 뭐죠? 직접 절업비, 직접 노무비, 변동제조 간접비, 고정제조 간접비. 다 담아 대지면 4개. 다시. 직접 절업비, 직접 노무비, 변동제조 간접비, 고정제조 간접비까지. 판매관리는 아닙니다. 그게 얼마죠? 더 하니까. 33만원 나오네. 그죠? 직접 보세요. 직접은 직접 절업비, 직접 노무비, 변동제조 간접비까지만. 그죠? 직접 절업비, 직접 노업비, 변동 간접비까지만. 다 얼마죠? 25만원. 나왔잖아. 그죠? 몇 개 만들었습니까? 네? 네? 몇 개? 천 개. 이거 33만원에서 천 개 만들었다. 그러면 한 개 단가 얼마? 330원. 이것도 천 개 만들었다. 단가 얼마? 250원. 이거 묻는 답이잖아. 그죠? 330원과 250원. 알겠죠? 답 몇 번? 2번. 자, 기말 구해볼까요? 기말 한번 구해볼게요. 기말은 지금 보세요. 천 개 만들었다가 700개 팔았다. 몇 개 남아있죠? 300개. 한 개 얼마짜리? 330원. 그럼 얼마? 99,000원. 300개 남았다가 250원짜리 300개 얼마? 75,000원. 그죠? 이게 차이. 이게 크네. 얼마 크죠? 전부가 얼마 크다? 24,000원 크다. 맞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시계 한번 넣어볼까요? 고정간대비 찾아보세요. 얼마 나와 있죠? 얼마? 8만원 맞습니까? 8만원 곱하기 생산자 몇 개? 1,000개. 1,000개. 판매량 몇 개? 700개. 1,000분의 3 얼마? 24,000원. 전부가 크다. 똑같잖아. 같다. 그죠? 전부가 크다. 여기까지가 전부가 직접.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손잎분기전 분석. 여기 무슨 소리냐. 본전 분석.